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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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해줄거야? 나 구해줄거야? 자기야 너무 이쁘다 근데 저녁에 올걸 그랬다 여기 저녁에 놀 진짜 이쁘다는데 아니 뭐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에잉 그래도 요즘에 한강에도 이것저것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엄청 이뻐 이산까지 왔는데 맛집 투어가 낫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유행하는게 진짜 일곱개 다리 다 돌면 손이 이루어진대 이진이야 응 응 브릿지 드라이브라고 많이 한대 재밌겠네 뭐야 우리 언니 힐링하러 왔잖아 스파츠 조금만 해주면 안돼 그러면 그 유투투어 한 번에 일곱개 다리 이걸 다 도는거야? 아니 브릿지 드라이브는 차로 가야 한대 아니 운전은 내가 하잖아 아니 그럼 우리 힐링하러 온거 맞지? 운전이야 서로 토스하며 사는거니까 너 잘못 많아졌다 아니야 나 오늘 오빠 위해서라봐 운전 까짓거 내가 해줄게 또 가자 아니야 괜찮을거 같아 아니 그리고 아휴 꼭 부산까지 와서 이런거 해야되겠어 사진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그럼 해외여행은 왜 가겠어요 이런 사정한거에도 힐링할 수 있는게 필요해 알겠지 힐링 너무 좋지 아니 근데 서울에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걸 꼭 부산까지 와서 해야되겠냐 뭐 내 말은 그 말이야 넌 왜 맨날 뻔하고 지겨운 것만 하려고 그러냐 지겨운?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게 아니라 지금 나도 요트투어하는거 너무 좋은데 부산에 왔으면 부산의 특색을 좀 즐겨봐야지 안그래? 그럼 맨날 자주 보면 저는 얼마나 지겨우셨을까요? 그렇게 새로운거 좋아하면은 그냥 새로운 여자 만나면 되겠네 지겨운 나를 왜 만나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지겹다며? 조용하고 조용하고 조용한 여자 만나 왜 나를 만나 아 미치겠네 진짜 그럼 안 미치게 하는 여자 만나 왜 나를 만나고 그래 나 오늘 여행일정 다 짜놨어 일곱개 다리 돌면 서울은 이루어진다 해서 내가 결혼소음 빌려고 했는데 이런 내가 바보다 아 어디가 아 어디가 빨리 안갑니다 아싸 자리 났다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달래 우리도 안그러는데 사진 한찍감이 이야 남자가 너무했어 남자가 왜? 아니 여자는 계획을 다 짜놨잖아 근데 남자가 아니 여행을 왔으면은 뭐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할 줄 알 땐 그래? 지보글지가 걷어차어요 그지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? 뭐가? 나는 여행 계획 안 짜고 내 생각만 하는 흔한 여자라는 거 같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아니 이렇게 다리 다 계획을 짜놨잖아 저 여자는 그래서 그럼 저 여자 만나면 되겠네 지금 가서 응 저기 끝났네 지금 가서 잡아봐 아니 그냥 나는 그게 아니라 여자가 그냥 안타깝잖아 좀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저 여기 또 그저 여기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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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